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주식 투자를 하면 거의 다 폐가망신을 하더라.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멀리해라 라고 이제 안 하는 사람끼리는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뭉치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요. 그런 분들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한 번 안 들여놨으면 하지 말아요. 여태까지 안 했으면 하지 말아요.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, 보는 사람들 입장이면 하지 말아요. 주식을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트라이 해볼 만한 건데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안 하는 일이에요.